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릇이다니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릇이다니. 왜 이렇게 잘해. 쓴 방법으로 탈출하면 되잖아요. 내가 뭣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내가 뭣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블랙벌은 이미 떠났어. 그 위대한 무인도 탈출기의 진실이 겨우 이거였어요.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네.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. 좋은데요.